한근에 얼마예요? 한근에 얼마예요? 한근에는 2만원 아, 그러면 한근만 주세요 큰 걸로 해가지고 한근에 1만원 고춧가루 쌀가루 쌀가루 청양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메일 고추 고추 참기름 고춧가루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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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O O O 고춧가루 ya 야 얘 뭐해 하지마 야 왜 друг으로 와 야 야 미랑이 그래도 토차 대기라도 不思' 처음엔 나갔을때는 얼굴이 더욱$ 맛있어우 너는 두 번째uda? 예. 수아야. 예. 좋은 회사. 레노드 소스. 레노드 소스. 예. 예. 알. 고소. 이렇게 얘기해. 비벼. 맨 2위. 왜.. 오늘의 주인공은? 오늘의 주인공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